안녕하세요. 머머이 삼촌입니다. 오늘 정배우 그 영상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꽃자 해가지고 그 꽃자의 뮤랑 나미 도구마루에서 입양한 뮤랑 나미에 대해서 영상에 올라왔는데 여기 영상을 보면 영상에 나와있는 이야기만 할게요. 영상에 보면 꽃자가 뮤랑 랑이를 부모님 집으로 보냈대요. 부모님 집으로 보냈는데 부모님이 꽃자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걸 도구마루 잠실 본점으로 부모님께서 다시 돌려줬다. 그리고 그 강아지들은 도구마루에서 다시 분양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분양글을 보고 댓글을 다니까 구독자들이 꽃자가 전화를 해서 내 얘기인데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걔를 분양하냐 부모님과 동의가 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뮤랑 나미를 지점장님이 도로 꽃자한테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진짜 부모님한테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맡겼는데 꽃자하고 상의하지 않고 부모님이 도구마루 돌려준 건지 환불을 요구한 건지 상의가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걸 의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입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책임질 수 없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개를 입양하고 많은 고양이를 입양한다는 건 주인한테도 스트레스고 동물들한테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개를 맡겼다고 하는 건 사긴 샀는데 책임을 못 지니까 자꾸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고 또 이걸 맡기고 또 사고 이것도 하나의 병이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병이라고요. 그리고 이걸 강아지를 이렇게 절친한테 나눔을 한다든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더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강아지를 입양할 때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준비된 입양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선물하면 걔 원치 않는 입양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서로에게 불편함과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걔를 고양이를 책임질 수 없는데 계속 입양하는 것도 문제고 이걸 또 남한테 주는 것도 무료로 준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요. 물건이 아닌데 내가 입양했다가 남한테 줘버리고 남한테 맡겨버리고 그리고 또 입양을 한다는 건 이거 큰 문제고 이게 더 심하면 이게 하나의 정신병이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걸 자꾸 그런 걸로 채우려는 정신병이라고요. 저희도 최근에 있었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시에서 한 가족이 말랑 못하라는 개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이 개를 너무 커버리니까 키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키우다가 이 털도 빠지고 식탁에서 너무 이게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다른 할아버지 집에 조금 이렇게 산이 있고 환경이 좀 좋은데 보냈다고 그래요. 걔를 키워달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알겠다 이렇게 키워준다고 했는데 돈을 주고 받은 건 없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 애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개를 보러 왔는데 개가 없으니까 아 다른 집에 줬다 이거예요. 그 집에 가보니까 또 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냐 하니까 결국은 개를 파는 거예요. 장날 팔았대요. 어디 팔았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장날 분양했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온 농장을 가족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까지 엄마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경찰서도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준 거라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다더라고요. 제가 좋은 원에 들었습니다. 그 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골든니 트리브도 있고요. 차우차우도 있고요. 코카스파네일도 있고요. 좋은 개들이 꽉 찾습니다. 허습기도 있고요. 이 개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도시에서 손주들이 개를 입양했다가 못 키우니까 시골에 할머니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럼 할머니 집에는 그냥 개를 9천 원짜리 사로 먹여서 키웁니다. 제일 싼 사로 대포장을 사가지고요. 그걸 키우다가 손주가 오는 추석 때나 이럴 때가 되면요. 그때 개 목욕시키고 개 털 삐끼고 난리가 납니다. 개미용한다고. 왜? 1년에 한 번, 두 번 손주가 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그 개를 보러 온다고요. 그 동네에 개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진돗개가 태어났는데 혀에 설반이 있어요. 그 차우차우가 손녀가 가지고 차우차우 돌아다니면서 교별을 해가지고 동네 온천지 차우차우 새끼라고요. 차우차우랑 진돗개랑 교별을 해가지고 보면 외형은 진돗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혀에 그냥 설반이 있는 거죠. 혀가 보라색이고요. 그 개가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줄이 터져가지고 닭이 한 500마리가 죽었어요. 경찰도 오고 면사무소에서도 오고 소방서에서도 오고 소방서도 두 개 군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개를 잡긴 잡았어요. 근데 견주를 못 찾았거든요. 견주를 찾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개만 잡았거든요. 결국은 누구 집 갠지도 모르고 견주를 찾지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 집 갠지 알죠? 그 진돗개를 키우고 그 차우차로 교별을 해서 새끼가 난 집에 개잖아요. 그 소유주의 개거나 아니면 그 소유주가 그 개가 어느 집에 있는 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새끼를 낳아서 선물을 했거나 자기 집에 있는 개니까. 어쨌거나 그 집도 갔는데 자기 개가 아니라더라고요. 빼박진 거가 있는데도 설반이 딱 있잖아요. 혀가 보라색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라더라고요. 근데 시골에 이런 개들이 꽉 찾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할머니들 계속 키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풀어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집에 왔다가 나갔다가 들개처럼 집에서 그냥 애시중지 손녀가 또 올 때 볼 거니까 애시중지 키우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보면 안 보이는 개도 있어요. 아 걔 정말 좋은 개구나 야 이게 혈통도 상당히 좋고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없어요. 할머니 키우기 힘드니까 사료비 많이 들고 똥 치우기 힘드니까 관리가 힘드니까 남한테 보내버린 거라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시골에 많아요. 이 꽃자 사건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조금 다른 건 있어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개를 입양을 한다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부모님 댁에 맡기고 그 자체가 일종의 병입니다. 그 자체가 일종의 병이에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물건이 아닌데 사서 강아지를 사서 키우다가 남한테 선물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견종을 우리 가족이 상의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준비된 입양을 해야지 이렇게 선물을 듭석 받는 것도 또 선물을 듭석하는 것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좀 더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한 입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도구마루가 계속 자주 나오네요. 네이버 들어가서 유기견이나 개의 분양을 치면 제일 상위에 뜨다 보니까 그런지 앞전에 도로주의 사건 때도 도구마루가 연료가 되는 것 같은데 도구마루에서 입양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도구마루가 나오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도 좀 신중한 입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자님이 많이 보고 계신다면 이것도 일종의 병이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허전하고 강아지를 보면 그저 좋고 마냥 좋고 그냥 마냥 키우고 싶더라도 조금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신중한 입양을 하고 좀 더 책임감 있는 견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기견이라든지 애견 농장에도 너무 사육두수가 많으면 힘들다는 영상을 자꾸 올리잖아요. 유기견 보호소도 사육두수를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후원보다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지하수를 뚫어줘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숫자를 줄여주는 거라고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우리 집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시간이 허락하는 나의 경제적으로 허락되는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스킬이 나의 관리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짐승을 키워야 돼요. 반려묘가 물건처럼 재워두고 그게 내한테 만족감으로 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라도 정을 주고 애착을 주고 그걸로 내 만족이 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많이 입양을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많이 채워주면 그거는 병입니다. 그게 조절이 잘 안되시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절대 그 동안에 다시 입양은 하지 마세요. 있는 애도 책임 잘 지시고 자꾸 입양 충동이 생기면 지금 있는 애들하고 정을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같이 재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그걸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게 힘드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걔도 심리상담이 필요하고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꽃자님도 심리적으로 지금 조금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위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정신과나 이런 데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101PET 제 카톡이 101마리 강아지 101PET 카톡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수도 있고요. 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걔들의 심리상태라든지 또 꽃자님하고도 많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1씨도 개빠였고 그리고 개빠면서 걔를 좋아하면서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된 거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꽃자님처럼 꽃자님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잘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원을 해드라고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많이 데려왔다고 해서 내가 많이 만족감이 생기고 이러면 그거는 병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꽃자님은 제 동영상을 보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마음이 좀 이렇게 허전하고 외롭고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입양축농이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채우면 안 돼요. 있는 애들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셔야지 마음을 안정의식으로 달래고 위로를 하셔야지 많이 사와서 숫자로 채워서 안정을 느끼는 건 그거는 큰일 납니다. 개들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절대 그 우울증이나 그런 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런 공허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